나 진짜 하나도 못 봤는데 왜 잘 알았지? 어.. 안 되거든요? 다 봤어? 진짜? 봤어? 다시 올라온 거야? 다시 올라온 거야? 아니 첫 번째 키 없어 없어? 나 위에 보고싶은데? 아 진짜? 첫 번째 키 분들까? 너무 좋아 결승이 멀어요? 아악! 오, 오, 나네다. 야! 나네 할 게 있어! 야, 120. 120. 10.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7. 117. 116. 16 나는 127 127 맞습니까? 내가 잘못 본 거나? 더 많이 내려놓을게요 봤어? 하나도 못 봤어? 얻는 제일 첫 번째 거 시작하자마자 있어 못 봤어 첫 번째 거 어디에 있어? 진짜 수고했어 어려워 언니 내려갈 때 딱 고개 숙여야 돼요 아 진짜? 그래서 계속 숙여야 돼요 고개 꼭 숙이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봐? 이렇게 앉는 거 맞어? 고개 들면은 뭐 꺾여서 안 돼요 아니 복어들이 한 개를 못 봤대요 다른 팀도 한 개를 못 봤대요 총 맞을 거세요 꼭 복어요 그래도 간장이잖아요 뭐라도 해야되지 않겠어요 ax 막 까가 저 앞에 오는 거 악 저녁 악 악 악 아아악! 어? 지나갔어? 첫번째가 지나갔어? 어? 엄청났어! 첫번째꺼, 두 번째꺼, 세 번째꺼 누가 봤어? 마지막 16번이야, 마지막 17번이야 나 컨닝 있어 저기 있어, 저기 뭐야 저기 있어?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근데 리즈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목을 들고 타면 목이 나간다고 해갖고 화이팅! 까나리 화이팅! 출발! 엄마야! 아아악! 나 진짜 너무 많이 봤어 나 공포같아 야 공포같아, 공포같아 공포같아 나 공포같아 나 공포같아 나 공포같아 잠깐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빨리 덧셈해, 덧셈 몰라, 316같아 아, 뭐해요? 왜 들어요? 언니! 언니 왜 들어요? 나 정답, 정답! 나 정답! 정답, 누구한테 이제? 정답! 559, 559 559 559 맞아요? 까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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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나리 야, 우리 맞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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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즈 반칙이에요 리즈야 리즈야 그러면 나보지 언니가 똑같잖아 세브리카까라 아, 이거 반칙이야 얘가 처음에 나한테 목 때리 타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언니가 수차하게 파기 오는 걸 밟으세요 새하이오 안무 식감 비파기 안무 수차한 번지 아, 간지 빨라 죽음의 파도 타러 바로 올라올게 야, 혹시 너도 파도타고 싶어? 여기 오면은 파도쯤은 타줘야지. 타고 싶지? 타고 싶어? 아니, 가자. 가자. 벌칙 선호가 와. 안녕, 갔던 게임. 우리 텔만 가지고 와. 몇 번 즐기는데? 벌칙이 아닌데, 이거? 자, 형, 형. 자,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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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고 싶어. 벌칙자들 재밌냐? 좀 이래? 뭐, 형! 형! 하구 이따 끄면 되지